늙은마리 집으로 돌아가듯 한 선비가 여종과 더불어 자주 밀통하여 왔는데 아내에게 한번 발각된 이후로는 사사건건 들통이 났다. 그래서 한 벗에게 상의했다. 여종과 놀아나는 게 재미치고는 별미인데 매양 아내에게 발각되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백로가 고기를 엿보듯 하는 백로규어격이니 이것은 품어보고자 하는 여종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엿보아두어야 함을 말하며 셋째는 늙은 여우가 얼음소리를 듣듯 하는 노호청빈격이니 아내가 깊은 잠이 들었는지를 엿보고 살핌이 물고기를 잡으려는 여우가 얼음판에 귀를 대고 얼음알의 노니는 고기소리를 듣듯 하여야 함을 말하며 넷째는 매미가 껍질을 벗듯 하는 한선탈각격이니 이것은 밤중에 아내 몰래 몸을 살그머니 이불에서 빼어내는 것이 매미가 허물을 벗듯 하며 다섯째는 고양이가 쥐를 희롱하듯 하는 영묘농서격이니 이것은 여체를 여러가지 기교로 희롱함이 마치 고양이가 쥐를 희롱하듯 하여야 함이요 여섯째는 매가 꽁을 차듯 하는 창흥박지격이니 이것은 여체를 희롱하다 번개처럼 빠르게 눕히는 과단성을 말하며 일곱째는 옥토끼가 약방아를 찢듯 하는 옥토도약격이니 이것은 눕혀놓은 여체의 옥문에 약물을 진퇴시키미 옥토끼가 약방아를 찢듯 하여야 함을 말하며 여덟째는 용이 여의주를 토하듯 하여야 하는 여령토주격이니 이것은 약물을 진퇴시키다 사정을 할 때에 마치 용이 여의주를 토해내듯 시원하게 하여야 함을 말하며 아홉째는 오나라의 소가 달빛을 머금 듯 하는 오천월격이니 이것은 사정 후에 피로하여 급해진 숨결을 이처럼 빨리 조용하게 안정시켜야 함을 말하며 열째는 늙은 말이 집으로 돌아가듯 하는 노마환가격이니 이것은 숨결을 고른 후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마침내 아내 옆에 조용히 잠들기를 늙은 말이 집에 돌아갈 때와 같이 조심스러이 하여야 함을 말하미라 선비는 그 뒤로는 이를 일러준 친구를 십격선생이라 부르며 공경하였다 한다